나의 전성기는 지금인 것 같아요 뭐 항상 젊었을 때는 또 젊었을 때로의 전성기가 있고 지금 내 나이대에서는 내가 지금 전성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가 이렇게 하얘질 것 같아요 생각도 그렇고 내가 갖는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머리가 하얀 것처럼 일할 때는 그렇게 생기가 넘쳤는데 일이 끝나고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몸 자체가 무너져 아직도 우리가 갈툴이 30년이 남았는데 그 30년을 과연 어떻게 보낼 거냐 이제 목적이 있게 생활을 하자 이 나이가 되고 그런 목적이 있게 행동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뭔가가 기다리지 않을까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삽시다 오늘의 도전은 날씨에 피해주어